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저희가 몸통 옆부분을 계속 줄여가면서 6코까지 만들면 몸통 부분은 끝이 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6코까지 이렇게 제가 떠왔습니다. 이렇게 뜬 다음에 몸 안에 솜을 조금 채워주셔서 약간 통통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머리를 만들 때에는 6코씩 계속 늘려가는 코스를 늘려갈 건데요. 첫 번째 코스는 각 코마다 2개씩 떠주시면 12개가 되겠죠. 그 다음에는 또 6코를 늘리려면 18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1코 뜨고 2번 뜨고 같은 코에 1코 뜨고 2번 뜨고 이런 식으로 6번을 해주면 1코 2번 늘려서 3이 되고 곱하기 6 하면 3, 6, 18이 되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단은 2코 뜨고 1코에 늘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24코 그 다음에는 3코를 뜨고 4코째에 2번 떠줌으로써 30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4코를 떠주고 그 다음에 한 구멍에 2코를 뜨면서 6번을 해주시면요. 30, 6코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36코까지 뜨신 다음에 두 단전 정도는 코스 늘림 없이 36코, 36코 반복적으로 떠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코스를 줄여나가면서 동그란 모양을 만드실 거예요. 정확한 코스를 늘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코멘트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뜨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러면 이렇게 마커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.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코 자리를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코는 12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요. 여기에 두 번을 한 구멍에 두 개를 뜨셔야 됩니다. 한 구멍에 두 개를 떠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구멍도 3, 4, 5, 5, 6, 6, 6, 7, 8, 열, 아홉 열, 열하나, 열둘, 열 두 개가 되셨으면요. 이 마컷 표시를 다시 또 한 번 해주시고요. 구멍을 잘 찾아서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열여섯 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 한 번 떠주시고요. 여기에 두 번을 떠주는 거죠. 그 다음 구멍에는 두 번. 이렇게 하면 벌써 세 번이 떠졌잖아요. 그렇죠? 세 번. 이거를 여섯 번 하면 3, 6, 18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번 떠주시고요. 여기는 두 번을 떠주시고요.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여섯 번을 한다는 거를 기억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체크하기 힘드시니까 여기 우리가 마커했던 이 다음 코 있죠? 그 마커까지만 하면 열 여덟 개가 딱 만들어지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코수를 늘려가시면 서른여섯 코까지 하시면 되고요. 나중에 서른여섯 코에서는 하나, 두 단을 더 하고 그 다음 코수 줄이는 거는 다음 동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